지혜지 지혜지 옛날엔 우리가 다 죽었어 게다가 게다가 5개월인가 4개월인데도 잡았어 지금이다 화개월까지 안 되는지 잡았어 게다가 어쩔 때 안 되는지 아주 길이 잡았어 잠시 쭉쭉 해줄까요? 응 점점 거기에 죽이면서 먹을까랑 모던데 다 기돌려고? 꿀 정우가 요즘 정은이를 잘 보내 응 정은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야아 정은이 줘 어이 뭐였는데 다 알잖아 가고와봐 응 거실에 있는 거랑 저쪽은 응 가있어봐 저쪽에도 하나 저쪽에도 하나 있고 하지마세요 다 해주세요 응 됐어요 자 여기 자 저것도 해 엄마 정은이 놀이봐 여기다 여기다 못나가자 와아 와아아 아아 형 정은이 좋아 좋아 흐흐흐흐흐흐흫 누나이가 더 좋아해 응 땀 아이디 아하핳 나 여기 태양가 있어 응 아 가만히 놔 줘봐. 책 다 먹어봐. 책 다 먹어. 책 다 먹어. 책 다 먹어. 회원님 조금 무거워서 못 정해서 그래. 정우야 그거 읽어줘야지. 쟤는 넘긴다고? 한 번 넘기지. 넘길려고 하잖아. 이게 뭐야? 뭐야?